장 폴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입니다. 철학서는 물론 소설, 연극, 영화 시나리오, 문학 비평, 정치평론 등 다양한 글을 쓴 작가이며 1945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정치계에 있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그의 명언을 통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 왔다. 사는 법 빼고는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수중에 달려있다. 무릎 꿇고 사느니 일어서서 죽는 게 낫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서 연약함 속의 존재를 이어가다가 우연하게 죽는다. 세신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시간이다. 인간은 현재 가진 것의 합계가 아니라 아직 갖지 않았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의 종합이다. 타시즘은 그 피해자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살인의 방법에 의해 정의된다. 불안이란 자유가 느끼는 혐기증이다. 우리는 죽어가지만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살면서 죽어가고 죽어가면서 산다. 자신이 결단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 폭력은 끝까지 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끝까지 도달하기 위한 고의적인 선택이다. 사랑의 즐거움은 바로 우리 자신이 존재에 대한 정당함을 느낄 때이다. 우리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어서 늙어간다. 그가 조언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는 이미 대답을 선택한 것이다. 오래 살수록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자에게 응시될 때 자신의 세계는 타자의 세계로 편입된다. 타자에 의해 자신의 세계는 갈갈이 찢겨지고 부서진다. 타자의 시선은 지옥이다. 자율한 당신에게 주어진 무엇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다. 질문을 하는 자는 잠시 바보가 된다.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히 바보로 남아있다. 인생의 삶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때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불안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바로 우리가 불안 그 자체의 힘으로 많은 것을 바꾸고 싶다면 많은 것을 받아들여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드냐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이것이 실전주의의 첫 번째 원칙이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고독에는 불안이 따른다. 죽음은 내가 없는 내 삶의 연속이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되기로 선택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인간은 자유로우며 인간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는 앞으로 그들이 자유로이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 모든 말에는 결과가 있다. 모든 침묵도 마찬가지다. 더 아름다운 시절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의 시절이다. 사람은 자신의 창안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을 실현하는 한도 내에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인간은 그의 행위 전체와 그의 삶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의 판단은 당신을 판단하고 정의한다. 노를 젖지 않는 사람만이 평지 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대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뿐이다. 인간은 정지할 수 없으며 정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 상태로 머물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현 상태로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지나가는 시간이란 잃어버린 시간이며 게으름과 무기력한 시간이며 몇 번이고 맹세를 해도 지키지 못하는 시간이며 때때로 이사를 하고 끊임없이 돈을 구하는 데 분주한 시간이다. 삶은 절망의 다른 면에서 시작한다. 자기가 사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가장 혜택받지 못한 계층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다. 천재는 재능이 아니라 절망적인 처지 속에서 만들어지는 돌파구이다. 무기력한 피를 지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겁쟁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 그를 겁쟁이로 만드는 것은 체념하거나 양보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기질은 기질일 뿐 행위가 아니며 겁쟁이는 오직 그가 아는 행위로 인해 정의된다.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내게 그것은 구역질을 불로 읽힌다. 우리는 변명의 여지 없이 모두 혼자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라는 말로 내가 표현하려던 바가 바로 이것이다. 혼자 있을 때 외롭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것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 말고는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은 장전된 권총이다. 부자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킬 때 죽은 건 가난한 사람들이다. 과거란 가진 자의 사치이다. 실전주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행동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것은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최고의 일은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전은 본질에 앞선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 왔다. 사는 법 빼고는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수중에 달려있다. 무릎 꿇고 사느니 일어서서 죽는 게 낫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서 연약함 속의 존재를 이어가다가 우연하게 죽는다. 세신은 세신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시간이다. 인간은 현재 가진 것의 합계가 아니라 아직 갖지 않았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의 총합이다. 파시즘은 그 피해자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살인의 방법에 의해 정의된다. 불안이란 자유가 느끼는 형기증이다. 우리는 죽어가지만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살면서 죽어가고 죽어가면서 산다. 자신이 결단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배피한다. 폭력은 끝까지 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끝까지 도달하기 위한 고의적인 선택이다. 사랑의 즐거움은 바로 우리 자신이 존재에 대한 정당함을 느낄 때이다. 우리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어서 늙어간다. 그가 조언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는 이미 대답을 선택한 것이다. 오래 살수록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자에게 응시될 때 자신의 세계는 타자의 세계로 편입된다. 타자에 의해 자신의 세계는 갈갈이 찢겨지고 부서진다. 타자의 시선은 지옥이다. 자유란 당신에게 주어진 무엇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다. 질문을 하는 자는 잠시 바보가 된다.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히 바보로 남아있다. 인생의 삶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때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안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바로 우리가 불안 그 자체 임으로 많은 것을 바꾸고 싶다면 많은 것을 받아들여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드냐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이것이 실전주의의 첫 번째 원칙이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고독에는 불안이 따른다. 죽음은 내가 없는 내 삶의 연속이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되기로 선택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인간은 자유로우며 인간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는 앞으로 그들이 자유로이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 모든 말에는 결과가 있다. 모든 침묵도 마찬가지다. 더 아름다운 시절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의 시절이다. 사람은 자신의 창안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을 실현하는 한도 내에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인간은 그의 행위 전체와 그의 삶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의 판단은 당신을 판단하고 정의한다. 노를 젖지 않는 사람만이 평지 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대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뿐이다. 인간은 정지할 수 없으며 정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 상태로 머물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현 상태로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지나가는 시간이란 잃어버린 시간이며 게으름과 무기력한 시간이며 몇 번이고 맹세를 해도 지키지 못하는 시간이며 때때로 이사를 하고 끊임없이 돈을 구하는 데 분주한 시간이다. 삶은 절망의 다른 면에서 시작한다. 자기가 사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가장 혜택 받지 못한 계층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다. 천재는 재능이 아니라 절망적인 처지 속에서 만들어지는 돌파구이다. 무기력한 피를 지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겁쟁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 그를 겁쟁이로 만드는 것은 체념하거나 양보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기질은 기질일 뿐 행위가 아니며 겁쟁이는 오직 그가 하는 행위로 인해 정의된다.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내게 그것은 구역질을 불로 읽힌다. 우리는 변명의 여지 없이 모두 혼자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라는 말로 내가 표현하려던 바가 바로 이것이다. 혼자 있을 때 외롭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사람은 자기 자신 말고는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은 장전된 권총이다. 부자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킬 때 죽은 건 가난한 사람들이다. 과거란 가진자의 사치이다. 실전주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행동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것은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최고의 일은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